여러분 안녕하세요 월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제가 직접 찾아가는 영상입니다 오늘에 할 게임은 두 스탑 야 잠깐만 이라는 게임입니다 뭐 대충 민폐 게임이에요 민폐짓 하는 게임입니다 예 굉장히 민폐를 많이 끼쳐야 하는 게임입니다 뭐 그것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 이 게임은 직접 해봐야돼 어 트로피가 있네? 레벨팩 원 이걸 올리라고? 올리지 않을 거야 왜냐 난 쓰레기니까 됐다 완전 나쁘지 않아? 난 완전 나쁜 사람이야 민폐가 쩌는 남자라고 뭐지? 책갈피? 어 이거를 빼버려 야 잠깐만 뭘 난 쓰레기니까 뭐지 안되나? 어 됐다 아주 나빠 여자 화장실? 커버를 올려버려 왜 이렇게 부드럽냐 하나 더 올려 더 올려 이거야 나의 민폐지수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받는군 정말 쩔어 어 쓰레기통이네 던져버려 쓰레기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당신은 몬스터야 그래 난 몬스터야 아주 관록이 있는 트로피로구만 정말 멋있어 레벨 2로 가볼까? 어 상이 많은데? 에리얼 어? 어 이거는 간단해요 이건 그냥 붙이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하 붙이지 마 딴 데다 붙여 음? 초록색 초록색 여기다 넣으면 돼? 아니지 여기다 넣어야지 이거거든요 블럭 블럭을 빼서 여기다 둬야됩니다 이준 흐하하하하하 굉장히 빡치지!! 어? 어? 요기다 신어야지 이거 맞나? 아니였나? 아니요 재미없어요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...좀 더 해야되구만 넣어버려 이따 붙여버려 찍어버리고 신발은 양말만 신겨 어울려 이거지 완벽한 패션 이 패션 이 양말의 샌들 이 어마어마한 조합이거든요 이거만 보면 여자들이 다 기겁을 하고 도망칩니다 싫어요? 여기다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 다 대충 딴 데다 내버려 뭐야 내가 아주 나빴나 내가 좀 심했나 삐 이걸 이렇게 하고 자 난 착한 시민이 될거야 나 완벽한 시민이 될거야 난 완벽한 시민이 될거야 건들지마요 좋아요 자 역시 맨발에 센 다리지 이 사람을 뽑고 여기다 양전하게 넣읍시다 그대로 구멍에 삽입을 합니다 들어간다 옆보기 구멍 정말 재밌네요 계속해봐 넘어뜨리면 되겠지 어 뭐지 이거 설마 나에게 주는 나에게 주는 뭐 트러피 이정도 많이 받았으면 됐지 뭐 더 받을 필요는 없어 음 맞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재밌었어 비디오 즐겨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나가실 때 구독 한번만 해주세요 안누르신 분들도 구독 한번만 해주세요 며칠이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